오늘은 처갓집 순살양념 슈프림치킨을 준비해봤구요 거기에 같이 먹을 치즈스틱까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슈크림을 즐기며 짜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즈스틱 자기도 해봤는데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추냉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바삭바삭 앙틴바삭 앙틴 찹쌀 피카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 치킨 잘만들었네! 맛있어요!